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말없이 건네주고 그 당시에는 등용문이었어요. 이종환 사단. 12시서부터 노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신인이기 때문에 11시 30분에 노래를 부르면 나무도 없거든요. 청소하고 그때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부르면서 생각했던 곡이고요. 옛날을 생각하면 신나요. 제가 올림픽 때 제 노래가 나와서 신났고요. 요즘에 올림픽에서 노래 나온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해 최다 히트곡 상도 받았고요. 다시 돌아보면 제 음악이라는 것은 역시 천지이구나 감사하구나 늘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음악이라는 것은 저의 행복이고 저의 모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